댓글장이 막혔을 때 내 채널로 들어갑니다. 동영상 관리로 들어갑니다. 오늘 올린 긴급 전화만 가능합니다. 전화 통화 안될 때 일시치 뺐다가 다시 꼽으세요. 이게 댓글이 막혀 버렸어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. 여기를 연필 모양을 눌러주세요.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기가 나옵니다. 여기 자세히 보기를 눌러주세요.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나오죠. 그러면 쭉 나오면 여기다가 모든 댓글 허용으로 눌러주세요. 간혹 보면 댓글 사용 안 함으로 자동으로 눌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저는 이것도 안 눌러져 있는데 댓글이 막혔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댓글 허용으로 바꿨습니다. 그리고 간혹 댓글 사용 안 함으로도 눌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거를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. 그리고 모든 댓글 허용으로 바꾸세요. 바꾸시면 되고요. 그리고 꼭 하셔야 되는 게 여기 부분에 저장. 저장 있죠? 마지막에 저장을 꾹 눌러주셔야 돼요. 그러면 댓글 허용으로 바뀝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